아니, 근데 뭐... 헌혈하면 오늘 뭐 줘요? 헌혈하면 오늘 뭐 줘요? 아니, 옛날에는 뭐 초코파이라든지... 영화 티켓도 주고 그랬었는데 어, 맞아, 맞아. 옛날에 그랬었죠.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와주셔서 헌혈에 대해서 동료도 해주시고 오늘 좀 일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. 어, 진짜? 저희한테요? 헌혈하면 선물 드립니다. 그럼 뭔지 봐도 되나요? 제가 뭐 저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을 텐데 직접 한번 보여주세요, 예. 첫 번째 보여드릴 선물이... 자... 경환이다. 허경환 양말! 자, 그리고 또. 야, 이것도 괜찮더라고요. 아, 이거 뭐야? 어, 거울이다. 거울? 거울이다. 야, 이거 대박 상품이다! 이거 제일 낫다. 나 이거 낫다. 나 이거 낫다. 나 가져갈래, 이거. 나 이거 갖고 싶다. 아, 탐난다, 이 물건. 와... 야, 이거 인기가... 이거 인기 아이템인데, 이거? 이거 눈뜨고 자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아, 근데... 오, 똑같아, 똑같아. 누가 봐도 전진이야. 아니,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물 흐르면 여기가 바뀝니다. 네, 보이네, 보이네. 오, 좋다.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? 골라야 돼요, 골라야 돼요. 아, 잠깐 있어. 야, 이거는 근데 그렇지? 정환아, 그렇지? 너 봐봐도 그렇지? 네. 이게 제일 낫다. 아, 이거는... 정환아, 이거 내가 따져도 돼. 이건 좀 그래. 아니, 근데 나 솔직히 기분 나빠서 나 이거 남은 다 들어갈 거야. 나 다 들어갈 거야. 나 다 들어갈 거야.